오늘 회식 안 하기로 했어, 나가 아프다고, 저 탈밥 갖고 가서 요 반찬이랑 먹으래요. 예, 예, 아유, 그럽시다, 그럽시다. 이제 반찬도 가져오셨나 보잖아. 뭔 맛난 반찬을 가져와서, 나 먹으라고. 아유, 하지 마시였네, 제발 손 좀 가볍게 다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가만히 좀 있어요, 행복해요, 행복하대요, 가만히 좀 있어, 하는게 즐겁돼요. 여보야, 그거 즐겁게 뺏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아프니까, 가만히 좀. 아, 참. 아, 참. 가, 세, 가, 세, 시작. 가, 세, 가, 세, 찍고 내려와. 가, 세, 가, 세,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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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새해해해해해해. 새해해해해해. 굿굿 그 새김을 꼭 해야 돼요. 새해해해해해해해해해. 새해해해해해. 동백꽃을 따러. 동백꽃을 따러. 가세 가세 구롱조롱 동백을 따다 구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기름 짜서 기름 짜서 불을 기름 짜서 불을 기름 짜서 불을 그렇지 음이 많지 기름 짜서 불을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밝혀놓고 다시 할게요 구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구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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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기름 짜서 기름 짜서 기름 짜서 기름 짜서 기름 짜서 불을 불을 밝혀놓고 밝혀놓고 기름 짜서 기름 짜서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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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살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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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왜 그런 것을 잘 못 듣는 거? 살기 좋은 살기 좋은 그렇지 내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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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 speak 야, 신부 야! 둥근 다리 둥근 다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그렇게 하면 돼요 신부 야, 신부 야! 둥근 다리 둥근 다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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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가러 가세 동백꽃을 가러 가세 동백꽃을 가러 가세 시부 야 시부 야 가세erin 타 dur 오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아따 너무나 찐득찐득으니 잘 들으신다 어쩜 이렇게 잘할까 한 줄 더 배울까 아니요 그만하셔요 마무리하는 것도 시간거리시잖아요 그러지라잉 시보야 동군력을 한 번만 더 하자 시보야를 어쩌면 그렇게 쫀득쫀득하니 잘할까 아니 어쩌면 이렇게 잘들 받았어요 확실히 남동이 달라 정서가 40금만 아니라 나이가 쫀득쫀득 안 나요 여보 여보 나이가 쫀득쫀득해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할 수도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 49금 19금이 아니라 49금이네 아이고 49금이라고 49금 뭐예요 49금은 우리 꽁꽁이 많이 늘었네 49금 49금이면 엄청 차원이 높다 30, 40대는 감히 모르네 77, 49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는 그게 19금, 49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49금이면요 남녀가 없어 뭔 말인지 알죠 그 경계가 그게 49금이 얼마나 철학적인 말인데 아 또 거기까지 또 많이 그렇잖아요 49금이면 49금이면 저기저희 남녀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소리예요? 뭔 소리야 그렇죠 여기 다 순진한 사람이에요 오오오오 몰라요 아니 우리 사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남자 여자가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야 사람 49금이 사람이지 사람이지 우리가 남자 여잔가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깜짝이야 시보야 둥근다리 시작 시보야 둥근다리 온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온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수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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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 그렇지 우리가 꺾음을 할 때도 각 음이 맞아야 돼요 안 맞게 꺾으면 저기 뭐야 거기가 어룽 지는 거예요 꺾을 때 그 차례로 거치는 음 들이 다 음정이 맞아야 돼요 수줍 다 고 수줍 다 고 우리 꽃잎은 수줍 다 고 우리 꽃잎은 수줍 다 우리 꽃잎은 수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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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한 번 더 고기 지보야 둥근 다리 지보야 둥근 다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그러지 우롱조롱부터 우롱조롱 동백을 따다 우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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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지보야 둥근 다리 지보야 둥근 다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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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경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Kom Turbo 배운 걸 합창하고 끝내면 어때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합창하고 싸움은 하지 마세요. 그려 그려 그려. 자 그러면 저기 봐요. 배운 데까지.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괜찮아. 한 번만. 그래도 한 번만 해요. 한 번 돌려. 나는 빼고. 대사고 빼고. 우리 저기가 이렇게 다 해서 우리 부원장이 싹 통소를 해서 그러니까 후렴, 그러니까 후렴을 먼저 하고 1절하고 후렴하고 2절하고 후렴하고 이렇게 시작.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오롱.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자서 물을 앓혀놓고 그네. 에이. 시집갈 혼숙 만드네.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아이고 잘한다.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신부야 둥근 다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숨기네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백장민님이 어제 공수배를 하시죠 공수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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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